올해 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증가했습니다.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은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8천억 원 대비 약 25.1% 증가했습니다. 같은 기간 자사주 소각은 전년 2조 4천억 원보다 190.5% 늘어 7조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상반기 기업들의 현금 배당은 34조 2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7% 소폭 늘었습니다.